이번 문제는요. 2022년 6월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리추천 기브어웨이 더 하우스가 가리키는 말이 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브어웨이가 뭐냐면요. 내주다예요.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내어주다라고 하는 그 직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내어준다라는 건 뭔가를 떼주는 거잖아요. 과연 그 집이라고 하는 바가 여기서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뭐를 떼주는 건지 그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한 축 의미 추론은요.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다 봐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회사에게는 근데 고객을 만족시키는 고객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 있는 회사에게는요. 자, 이런 큰 가치와 서비스가 결국 뭐가 돼요? 전체 회사의 문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끊어봅니다. 자, year after year. 그럼 얘들아, 해마다 파자노는요. 이제 랭킹을 둡니다. 자, 그래서 가장 hospitality industry 하면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최상위를 랭킹을 차지한다가 되겠네요. 파자노라고 하는 곳이. 예를 들면 호텔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뭐에 관해서? 고객의 만족에 관해서 최상위 서비스업 이 랭킹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파자논인데요. 근데 그 회사의 열정, 뭐에 대한 열정? 그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엄청나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그의 신도. 여기서 신념. 크래도 하면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신념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신념에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promise, 약속하는 건데요. 그 럭셔리 호텔이, 파자노의 럭셔리 호텔이 결국 전달할 것이라는 걸요. 뭐를? 진정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전달할 거라는 거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객 서비스 만족이 아주 훌륭한 그런 파자노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고 싶어지고 가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although, 비록 고객의 중심이 되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이런 회사겠죠. 자, 이 회사는 찾아요. 그죠? 높은 고객의 만족을 찾습니다. 뭐다? 경쟁사를 대비해서 찾지만 찾을지라도. it is not a time. 자, 뭐를 시도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회사라고만 보지 마시고 어라고 했으니까 이 예시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시에서 빠져나오셔서 자, 고객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회사는 고객의 높은 만족에 전달하는 데에 추구하죠. 근데 누구보다 상대, 즉 우리 경쟁사에 비해서 더 많이 주려고 할지라도 시도하지는 않아요. 정말 고객 만족을 최대화, 완전 극대화시키려야죠. 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있어요. 각각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 그냥 독보적으로 순위 상관없이 내가 제일 짱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BC보다는 아, 내가 얘네보단 조금 더 앞서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한 회사는요. Can always increase, 증가를 항상 시킨대요. 뭐를? 고객의 만족의 증가를 항상 시킬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서비스를 만족,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키는 거에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가격을 낮춰요. 가격 낮추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예요? 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근데요, but 자, 아직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더 낮은 이익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요. 왜 생겨났죠?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이익 창출인데 고객 만족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했다가 이익이 줄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목적입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만드는 거예요.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수익성이 있을 만큼 수익성이 있게 고객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마케팅의 목적이고요. 즉,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익도 좀 챙겨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요구하는 건데 뭘 요구해요? 매우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익을 생각하면서 고객 만족에 대해서 고객 만족을 만드느냐. 고객 가치를 만드느냐. 마케터가 뭐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뭐를? 만들면 되죠. 뭐를? 더 많은 고객 가치를 만들고 고객 가치와 만족을 만들지만 뭐는 하면 안 된다? 집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집을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어떤 고객의 만족에도 신경을 쓰지만 더불어서 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집을 내어주면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수익성을 챙겨라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1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험을 무릅쓰다예요. 회사의 profitability, 수익성이죠. 회사의 수익성에 위협을 내서는 안 된다. 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수익성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번에 overlook 하면 강과하는 건데요. 경쟁자의 어떤 강점을 강과하다라는 말 안 했고요. 평판을 해치다. 회사의 평판을 해치지 말아라가 아니었고 그리고 더 많은 고객의 컴플레인을 만드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bandon, 버리는 겁니다. 뭐를요? 공객지향의 마케팅을 버리라는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다 완전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그 집을 내준다라는 말이 결국 뭐였다? 수익성과 관련된 말이었다라고 해서 그 수익, 돈과 관련된 얘기만 찾아갔더라도 바로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